요한복음 요약강의 30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회복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함께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 즉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다 나타냈다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복음서 전체에서 마가복음에만 3번 사용됩니다. 4장 22절 16장 12절 16장 14절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9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고 1장 31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2장 11절 등 이렇게 자주 나타났다 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는 것을 보여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증명하고 증언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배대의 두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총 7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구절을 확대 해석하는 분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명을 줘버리고 옛날에 익숙했던 직업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부르심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무덤에서 천사가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 계시고 거기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먹을 것도 필요했고 또는 예수님을 며칠 기다리면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과 사명을 줘버리고 옛 어부의 생활을 하러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자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 증거를 알아보고 베드로는 주님이다 이렇게 두 번 말하고 물로 뛰어듭니다. 8절에 보면 이 배는 약 200규배 즉 물가에서 90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했더니 예수님은 불을 피우고 생선과 빵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에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로 올라가 그물을 육지에서 내립니다. 거기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53마리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해석하는데 많은 추측과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고기의 종류가 153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은 것이고 모든 민족을 잡은 어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어거스틴은 1부터 17까지를 더한 숫자가 153이라고 말합니다. 또 10 플러스 7이 17인데 10은 10계명이고 7은 완전한 숫자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또 다른 교부는 이 숫자를 100, 50, 3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100은 이방인의 충만함, 50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3은 삼위일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학자들이 이 153이 무엇인지 해석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153이라는 숫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저는 요한복음의 구조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는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53이라는 숫자와 그 많은 고기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이 증언은 구체적이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고 있었다라는 구체적인 상황, 베드로가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었다라는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실한 증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가장 합당한 해석이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는 장면은 마치 6월절 만찬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마 없이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갈릴리에서 이렇게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이번에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양떼를 쳐라. 이렇게 조금 다르게 당부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당부는 똑같이 내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과 대답에 가장 많은 관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이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아가파스, 즉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등 이러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물어보셨습니다. 반면 베드로의 대답은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인간과 인간의 사랑, 이러한 의미로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후 세 번째 질문에서는 예수님은 이번에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베드로도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은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을 못하는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으로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요구하셨다. 또는 아가페의 뜻과 필레오의 뜻을 구별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거나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또 현대 신학자들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아가페와 필레오의 의미를 구별하여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또 히브리어의 사랑이라는 개념도 그냥 하나뿐이 없습니다.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등 그리스적 사고와 언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성경의 의도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도 이 구절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별하여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도 구약에 나타난 사랑을 아가페와 필레오로 구분하여 번역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보금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는가? 이 질문에도 아닙니다. 요한보금에서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요한보금에서는 아가페가 37회 반복이 됩니다. 반면 필레오는 13회 나타납니다. 한 예만 보겠습니다. 요한보금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과 예수님의 신적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가페가 사용이 되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필레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한보금은 특별하게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예입니다. 세 번째, 요한보금에서는 다른 단어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인 요한보금 21장에서 물고기라는 단어도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주고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오죠. 물고기도 세 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그리스어로 익투수입니다. 그런데 2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는 프로스파기온입니다. 이 프로스파기온은 빵과 함께 먹을 수 있게 조리된 물고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조리된 물고기를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죠. 반면 6절에서는 일반적인 단어 익투수가 물고기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사용된 단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도 요리된 물고기를 말합니다. 9절에 물고기를 숯불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맞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조리되지 않은 물고기 익투수가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 사용된 단어는 조리된 물고기라는 옵사리온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에 안 맞죠.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특징 중 하나는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프로스파기온 옵사리온 그리고 익투수 이렇게 다른 의미의 물고기이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양을 말하는 아르니아, 프로바타, 그리고 프로바티아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단어를 양이라는 그 한뜻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21장의 사랑이라는 의미의 단어도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단어들을 특별히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와 필레오를 일반적인 사랑이라는 한 가지의 의미로 읽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 번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한 번 세 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베드로는 치유를 받고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목사들의 양이라고 말할 때가 있어서 저는 가끔씩 놀랍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목사들의 양입니까? 이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돌보라고 위탁하셨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들의 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천주교에서는 교황이 되는 것이며 양은 일반 성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십시오. 15절, 16절, 17절 모두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대신할 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도 예수님의 양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모두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만 사명이 다릅니다. 사도의 직분이나 목사의 직분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는 소명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또 목사들에게 이러한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팔을 벌리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이죠. 이에 베드로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와는 상관이 없으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랑하는 제자가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은 특별한 사명감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23절에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오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 밝혀줍니다. 24절에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제자라고 말하고 그 증언이 참되다고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구조는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참된 증언이라고 스스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증거와 증언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기록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을 맺습니다. A. 예수님의 존재와 증거 21장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일괄되게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특별히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증거나 증언이 나타나는지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디베리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물고기와 빵을 먹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 153마리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14절의 세 번째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이렇게 계속해서 밝혀줍니다. 이렇게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베드로의 순교를 예언하십니다. 베드로가 순교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능력이 나중에 또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미리 알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24절에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증언이고 이 증언은 참되다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 예수님에 관한 더 많은 증거들이 있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며 끝을 맺습니다.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21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153마리의 물고기와 세 번째 만남이라는 구체적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증언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이고 그 증언은 참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언, 증거 그리고 증인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내용인지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